그게 무슨 소리야? 아버지 짐 한 번 뒤져보자고.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의심스러워. 뒤져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아. 여자가 가발 같은 거나 여자 옷 같은 거? 범인이 여자라잖아. 맞아. 지금 이모도 가게 가고 없으니까 가보자. 아버지. 안 돼. 이러다 이모 오면 어떡해. 너네 방으로 가자. 거기서 열어보자.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? 뭐 하니? 이건 아니라고 봐. 아, 어어어. 아, 어어어. 아, 어어어. 아